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일개 후회하면 강원도 지역에는 눈이 오고 영하권으로 떨어졌답니다. 서울도 많이 날씨가 추워졌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유출은 삼가시고 꼭 유출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는 꼭 쓰시고 귀가시에는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꼭 30초 이상 씻기를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잠깐 쉬는 동안 밖에 나갔더니 날씨가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너무 추워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어르신들 외출 상가하시고 나오시면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가급적이면 남자 어르신은 모자를 쓰시고. 그렇죠.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번에 모실 분은 제가 떨립니다. 속여기가 어려운데 대단한 분이 나오십니다. 강북구의 큰 별이십니다. 저희 IWS 방송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강북구의 큰 별 의장님이십니다. 노래가 좋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악인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는 우리 인생의 활력 쏘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만이 노래를 합니다. 이 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전에는 의장님이셨고 현재는 또 강북구의 의원이고.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번 모셔보자고. 모셔보고 얘기 들어보죠. 나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백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오늘부터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의원님 뵈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동근이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강북구에 사시고 계신 곳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27년 됐습니다. 아유 완전 아주 토백이시구나. 완전히. 네. 네. 그러니까 의회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의회에 들어간 지는 2002년도부터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4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세 번 연달아서 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의원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을 또 드린다고 하고요. 의원님 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어디 얼굴 고치셨어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본이세요? 네. 원본이에요? 네. 네. 저희도 강북구에 저희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셔서 우리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초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뵈면은 우리가 나도 이제 숙대 다니는 때 관상을 좀 했는데 관상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착하시고 서운하시고 거짓을 모르시고 올바르시고 그런데 좀 뒤두부 좀 돌아봐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의원은 노래를 어떻게 하시는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노래를 한 곡 먼저 듣고 와서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보니까 상사화라는 노래를 주문하셨는데. 네. 그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에 보니까 그걸 남진의 상사화를 장민호가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불러보니까 저도 좀 부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유. 자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남진 형님이 불렀던 상사화를 오늘 또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원님께서 소화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백균 버전으로 네. 자 준비 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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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보내긴 싫었다 향기 맞았던 오늘 곧 밤이 날리는 저렀던 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아 뭐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꿔 다시 피며 아 세월이 귀도가도 그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모란이 피면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그 안에 그대는 보내긴 싫었다 내 향기 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이 날리는 바람이 날리는 저렀던 잎 속에 내 사랑도 사랑도 진다 사랑도 진다 아 내 사랑도 진다 네 각종 지자체에서도 행사하게 되면 네 행사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축제들이 다 없어져서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 의장 끝날 때까지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예 못 했습니다 예 가끔 지나다가 저희 방송국이 와서 네 한 곡씩 하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노래가 네 굉장히 순수해요 아 예 꾸밈이 없으세요 네 제가 이제 헐 줄을 말하도 들을 줄 알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 많잖아요 노래를 가지고 네 순수하게 부르셔 저희 iws방송 음악풍론가이시기도 합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순수하게 부르시니까 네 듣는 사람이 편안해요 네 초보자다 보니까 기견을 못 버리는 거죠 제가 편안해요 음성이 좀 세요 아 예 음성이 네 저게 올라가실까 그러는데 꽉 올라가셔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나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참 잘하세요 저희 강북구에 저희 방송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스타들이 많이 옵니다 네 매주 월요일날은 또 김미성씨 어느 날 불렀던 김미성씨가 진행하는 트로트나라는 것도 진행하고 화요일에는 또 우리 전원준 도님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내일 수요일은 뜨거운 안정에 잔이비 선생님도 방송을 진행하고 그래요 네 저 홀때 좀 많이 와서 노래 불러 주십시오 네 네 제가 그동안 피곤했는데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이루어 말씀 한번 더 하십시오 네 네 정말 참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의외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백신 나오기 전까지 정말 우리 힘든 시기지만 우리 국민들 또 국민들 모두 다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동참해서 정말 이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걸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하고 저 이백균도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이백균 의원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이 고향녀 나훈아 선배님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네 오늘 뭐 나훈아 남진모 다 나오네요 네 이게 옛날 노래다 보니까 좋아요 네 아마 듣는 국민들이 좋아라 하시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좀 약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듣는 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은 제가 힘껏 좀 잘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한번 성인껏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세요 어휴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좋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뭐 강북구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렇게 열심히 뛰고 다니시는데 아우 그러믄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이백균 의원님께서 불러주시는 노래 고향녀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이스라엘 코스모스 피하잇는 잠든 고향녀 뿐인 것뿐인 모두 나와 안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하고 눈 감았고 떠오른 그리운 나의 고향녀 코스모스 안겨주겠지 달려라 고향녀 하천이 손잡고 고개마루 넘어서 갈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달려온 어머님을 안삼앉고 하나도 안삼앉고 화수 아닌 의원님께서 부르신 고향역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노래 부르시니까 기분은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고향역을 부를 때 제 고향 생각이 잠깐 나가지고 좀 울컥했습니다 고향이 전남 화수입니다 산골짜기 산골짜기 그것도 옛날에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차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음내까지 나오려면 산을 두 개를 넘어서 음내까지 나옵니다 오일장을 나옵니다 심심산골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때 어렸을 적 정말 힘들게 살았을 때 보릿고개 시절에 이렇게 살았을 때 생각하니까 잠깐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생각도 나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 어머님 고향에 어머님 생각도 나고 지금 87세신데 지금 혼자 계십니다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나온 김에 저 카메라 보시면서 어머님 여섯째 저희가 여섯째 백균이에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어머니께 정말 효도 못해드린 효도 앞으로 정말 어머님 생존해 계실까지 잘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조만간에 어머니 고향에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방송 보시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사랑하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기는 참 드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가슴이 짠합니다 진짜 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눈물 납니다 제가 멀리 있으면서 정치한답시고 이렇게 어머님한테 소홀히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열어지고 자식 생각이 더 나고 서러움이 많아집니다 이걸 자식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다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습니다 그 기분을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네 진짜 잘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고 잘되면 좋은데 아프지 않고 그러면 그걸로 부모님들은 만족합니다 부모가 하는 걸 자식이 반문해도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고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원주 이모님 말씀 꼭 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IWS 방송 네 강북구에 있는 하하하하 오셔서 참 구민들한테도 참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도 빛내주시고 우리 IWS를 아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저 초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도 초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곡으로 우리 보약같은 친구 네 진시문 씨가 불렀던 노래 네 좋아해요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네 노래를 하실수록 달라지세요 네 이번에 도전하실 것 같아요 네 준비하세요 네 네 굉장히 의원님이 순수하시다 아유 네 정치를 그렇게 하시는데 때가 안 묻으셨어 하하하하 네 너무 좋으십니다 자 오늘 저희 그 강북구 의원이신 이백균 의원님 을 모시고 앞으로 노래를 함께 또 토크도 함께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좋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백균 의원님이 마지막 곡 보약 같은 친구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있는 것들이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하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요 보약 같은 친구야 alcance 신세 Boost 보약 같은 친구야 공간 entra ס아 ubiquitous SHA-Lung 이별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될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벗으며 살아가고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구야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구야 아하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친구 감사합니다